한우 홍보대사 김선아 평소 한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2012년 한우 광고 모델에 응해주신 김선아씨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우리 한우가 국민 모드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귀화를 이 땅위의 자존심 한우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.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앞으로 우리 배우 김선아씨께서 우리나라 한우를 또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네 잠시 후에 그 포토타임은 따로도 갖는 시간을 갖고요. 또 한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선아씨가 웃음을 못찾고 있습니다. 네 먼저 홍보대사로 이렇게 위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홍보를 맡은 기간 동안은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한우가 널리 널리 알려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제가 이 홍보대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요. 저희 지금 한우농가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매력이야 워낙에 철철 넘쳐가지고 나 또 네이브로 얘기하기 뭐한데 좀 한우처럼 좀 뭐라 그러지? 친근하고 좀 소탈하고 글쎄 꾸밈 없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에서 오는 비슷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한우는 거짓말하지는 않잖아요. 저도 거짓말하기 싫어해서 아닌가요? 네 고맙습니다. 그러면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신 다시 한번 김선아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멋진 한우를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머리도 또 이제 한우 색깔로 꼬셨어요. 고맙습니다.